노연준, 범규, 수빈아 안녕 수빈이 형.. 수빈이 형 없는데? 그 정인이 영.. 이제 그.. 스트리키즈 아이엔 친구의 용통 그거를 하는데 제 영상을 보여주니까 양정인이 그거 바로 공유하게 한 다음에 양정인한테 야 이거 뭐냐?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해도 막 웃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범규? 아.. 어.. 오케이 아.. 괴한이다 아.. 아.. 명치 나 아무것도 안 했다 혼자 그랬다 형 손이 더 아프지 형 이 노래 썼죠 이 노래 빨리 캡처해 가요 형 이 노래 좋아할 거에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